네 제일 워치 입니다 오늘 소개 될 제품은 시티즌 시계 구요 모델명은 nh 8390-89a 모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올해 새롭게 출시된 모델인데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은 청판도 메탈 모델이 있는데 청판 같은 경우는 순종 브레이슬릿이 메시가 아니라 이렇게 엔드피스가 있는 일반 타입의 브레이슬릿을 써 줬구요 그리고 흰판의 로즈골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죽 모델을 써 줬고 그린 컬러도 이제 그린 다이어 컬러도 가죽 모델을 써 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라인업 마다 그 각각 좀 줄도 다르게 써 준 게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점이 있다면 12시 방향 쪽에 요일이 표시된다는 점인데 보통 데이데이트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요일이랑 날짜랑 같이 놓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니면 이제 크로노를 하나 만들어 줘서 따로따로 이제 분리시키는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에 분리 시켜 준 게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밑점 요소가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음 반응이 그걸로 인해서 반응이 되게 호평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를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40 미리 케이스 사이즈 가지고 있구요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13 미리 정도 되구요 방수 같은 경우는 오기압 이고 그리고 글라스 같은 경우는 그냥 크리스탈 글라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미래라 미네랄 글라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티즌 같은 경우 에코드라이브 만들 때 흰판의 느낌이 제가 되게 좀 완연한 흰판 같지 않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시 같은 경우는 오토 모델이라서 그런지 완연하게 흰판으로 보이구요 그리고 색감도 되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원 전 에 20만원 안되는 가격에는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칼침 엔지를 표현해 주면서도 칼침 엔지에 보통 야광 도료가 발려지는 경우에는 인지 시티즌 에서 그 칼침에 마감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걸 찾지 못했구요 그리고 바인덱스 또한 깔끔하게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무먼트 같은 경우는 카리브 8200번 무브가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줄 스타일이 메쉬 인데 그 시티즌 에서 순종으로 메시 밴드 출시 해주는 제품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프로마스터 제품에는 이제 버튼형으로 풀 수 있는 메시 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중 버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풀러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메시 밴드 좀 싼 메시 밴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얇아서 경고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 이런 타입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를 음 이렇게 걸고 잠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휘어지면 은 잘 안 잠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 수리는 부품을 따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메시는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해밀턴에서 출시하고 있는 그 인트라매틱 시계 종류에서 그런 오메가 스타일의 메시 디버클을 선호하는데 사실 그 20만원대 20만원 안되는 시계에서 그런걸 바라는 것은 조금 욕심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도 또 한가지 칭찬할 만한 것은 메시 밴드는 특히 인지 이쪽에 접히는 부분에 마감이 안좋은 어 메시 밴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마감이 좀 깔끔한 편 인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미리 사이즈 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렇게 손목에 딱 잘 들어오는 편이구요 한 1미리 정도만 줄여 줬어도 훨씬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네요 일단 수동 감기는 그냥 용두 닫힌 상태에서 지원이 되구요 그리고 2칸 돌려서 돌리면 시분반을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날짜랑 요일이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핵 기능은 없기 때문에 지금 초침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퀵체인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날짜는 퀵체인지가 되는데 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새벽 3시 정도 돼야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연적인 부분이구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베젤 쪽만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구요 측면 쪽이나 이런 곳은 브러쉬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이 무브 같은 경우는 금색 로또 써준 무브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어 실버 로또 로 마무리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용두 한칸 빼서 어 뭔가 딱딱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한바퀴 돌리면 중간에 하고 이제 두바퀴 돌리면 이제 제대로 된 어 요일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날짜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구요 시계 좀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께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어 그린 컬러 가죽모델로 리뷰를 좀 해드릴께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